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한 시문에서 내가 성공하게 된 요인은 미국인, 미국에 반대되게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월렌 부핏의 버커셔 해스웨이 최고 경영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미국에 베팅하는 거죠. 19세기의 여러분들 수많은 북구 유럽이나 남부 유럽의 사람들이 정착지를 선택할 때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도 보면 대부분 유럽계의 이민자들이 국가하지 않습니까? 남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선택이 아니었고 북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북미는 주로 앵글로섹션 영향이 강했고 남미는 스페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미국이 오래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정치 권력이 민간을 약탈하거나 탈취하거나 억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미국인들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광활한 영토와 이런 풍부한 천년 자원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남긴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을 남룡할 수 없도록 주정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절대로 시진핑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유산인 겁니다. 돈으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유산이 바로 미국의 주정부 제도인 겁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법을 바꿔가지 여러분들 탈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오래 갈 걸로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갈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 베팅 안 하는 겁니다. 이 영감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학 개미들이 조금 비싸지만 미국 주식을 사모으고 거의 900억 불을 넘어서 1000억 불까지 여러분 개인 투자자에 늘어난 것을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타이밍은 조금 비싼 데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싼 것도 다 여러분들 다 극복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점을 들었다. 이게 뭐 운이지 않습니까? 어디 태어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태어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영어 스트레스는 받고 자라지 않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버핏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거대 자산으로 성장한 배경엔 미국이란 순풍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미래 세대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미국에서 직장생활 시작하게 되면 좀 아껴 쓰고 한 20대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은퇴 개인구자 IRA나 401k 정도 뭐죠. 그냥 착실하게 1년에 한 6천 불 한 1만 불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만 저축할 수가 있으면 노후가 상당 부분 여러분들 그냥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미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한 30년 내지 40년 정도 이런 부업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만 불 이상 정도가 자산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42년도에 이러면 투자를 시작했네요. 그날 99포인트로 마감한 다우 평균 지수가 80년이 지난 지금은 4만에 이를 거. 이런 이유로 내가 미국에 반대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고 목청을 도우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인프레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고 원화가치로부터 이런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을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자신이 언뜻 시기에 가져왔던 자산을 좀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자동주로 여러분들 부가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걱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넷 행명이나 ai 행명이나 다 판 자체를 띄엎는 것은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기적은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경제성장과 개인의 야망과 비즈니스 성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미국만 한 곳은 없다. 인간 잠재력을 발휘하기는 인큐베이터로서 미국 같은 곳은 없다. 몇 가지 심각한 단절에도 미국의 경제적 진본을 숨막길 정도였다. 그냥 뭐 뺏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뒤엎어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름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이름들 요구하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조언입니다. 나는 남은 세계 동안에도 미국에 베팅할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미국의 s&p500을 추종하는 가장 낮은 운용수수를 지불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를 권장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고 세계의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고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도 젊은 날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제가 별로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은 어떤 방송을 말씀드리지는 모르겠는데 시사 문제도 하지만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걸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걸 이야기하죠. 미국의 s&p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묻으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기술주의 섹터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미국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하지만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사를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체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 국가의 체제가 거의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국가의 체제가 정책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의료 제도를 다 뭉개고 또 원전 생태계를 뭉개고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라가 뭐죠 그냥 외줄 자전거 타는 것처럼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미국은 주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다른 주로 옮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월렌 버핏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한 고등학교 교사분이 경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월렌 버핏은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잘나가는 해치펀드를 운영한 테더 세이디스는 세이데스는 해치펀드에 투자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월렌 버핏이 이겼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2016년 수익률을 봤더니 버핏이 투자했던 인덱스 펀드 투자 수익률이 8.5% 세이디스의 해치펀드 평균 수익률이 2.4%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별 기업 주식은 알 수가 없잖아요. 10년 후에 그 기업이 계속 선전할 수 있었지요. 지금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잘 나가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0년도에 다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17년 걸렸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17년 돼서 다컴 버블이 붕괴할 때 그 고점을 간신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회복한 거거든요. 최근만 하더라도 애플 주식이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그럼 어떤 기업이 10년 20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리는 게 힘든 거지. 그다음에 제가 자주 소개하는 미래에셋 자산의 김경록 고문이 하시는 이야기 개별 종목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애리조나 출입대학교의 교수가 2016년부터 90년 동안 미국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전체 종목의 4%만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고 나머지 96%의 국공채 금리나 국공채 금리 이하로 여러분 수익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세계 6만 3,785개 주식 가운데 2.4%만의 여러분들 부를 창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국채 금리 수준에 그만큼 개별 주식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경록 고문의 이런 주장도 뭡니까 그냥 분산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자 감사합니다.